안녕하세요.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MC 박세인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기업은 대화기기입니다. 대화기기의 김영창 부장님, 조창근 차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대화기기 주식회자는 1979년 설립 이래 세계 각국 유수의 의료기기 수입을 시작으로 1980년 말부터 전기수술기와 의약품 주입펌프를 국내 최초로 개발했습니다. 최근에는 국내 최초 외과수술용 초음파 에너지 시스템을 개발해 판매하는 100% 국산 의료기기 전문 제조기업입니다. 국내 시장뿐 아니라 전세계 약 50여 개국 이상의 해외시장에 자사의 제품을 수출하고 있고요. 국민 건강증진과 고객 신뢰도 1위 기업이라는 비전으로 과감하고 지속적인 R&D 투자를 통해 글로벌 100대 의료기기 기업을 목표로 전임 직원이 꾸준하게 업무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대화기기의 제품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약품 주입펌프입니다. 1993년도에 MP1500이라는 모델로 국내 최초로 개발되었고요. 2010년에는 스테드셀러라고 할 수 있는 세로형 의약품 주입펌프인 DI-2000, 2200을 출시했습니다. 이후 2013년도에는 가로형 의약품 주입펌프와 시린지 의약품 주입펌프를 차례로 개발해 폭넓은 제품의 라인을 확보했습니다. 올해는 사용자 편의성을 중점으로 한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을 추가해 프리미엄 의약품 주입펌프 모델이 새롭게 출시됐습니다. 그렇다면 차장님, 제품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펌프티 팀장을 맡고 있는 조창건 차장입니다. 네, 먼저 의약품 주입펌프는 환자의 약물 주입 시 일정한 속도로 정확한 양을 주입하기 위한 필수 의료 장비입니다. 구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로형 제품은 메디퓨전 DI-6000V와 6000V의 듀얼 채널인 6200V는 주로 일반 병동에서 사용되는 제품입니다. 가로형 제품은 메디퓨전 DI-6000과 메디퓨전 DS-5000은 다수의 약물을 한꺼번에 주입이 필요한 환자를 위해서 주로 중환자실에서 사용합니다. 특히 실린지 인퓨전 펌프인 메디퓨전 DS-5000은 목표 농도 주입 기능이 있어 수술 시 마취제를 주입하기 위해 사용되기도 합니다. 빠르게 변하는 의료 환경을 부흥하기 위해서 약 5년에서 7년의 짧은 주기로 신모델을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품의 특장점 궁금한데요.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특장점으로는 DI-6000 시리즈는 수액을 주입하기 위한 인퓨전 펌프로서 가로형과 세로형으로 나뉩니다. DI-6000V와 DI-6200V는 세로형 인퓨전 펌프로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3.2인치, 5인치 컬러 터치 LCD 화면을 적용했고 이중 잠금장치를 통해 안정성을 높였습니다. 또한 주변 환경에 맞게 자동으로 밝기 조절이 되며 해당 펌프를 통해 수혈이 가능합니다. DI-6000 가로형 인퓨전 펌프입니다. 3.5인치 컬러 LCD 화면과 조그 다이얼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며 최대 4대의 펌프를 연결할 수 있는 도킹 스테이션 시스템을 통해 여러 약물 주입이 필요한 경우 한 대의 펌프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실린지 펌프인 DS-5000은 사용자 편의성을 위해 3.5인치 컬러 LCD 화면과 조그 다이얼을 통해 조작이 가능하며 자동으로 실린지 사이즈를 감지합니다. 또한 암의 조작을 반자동을 통해 실린지 장착을 용이하게 하였습니다. DS-5000은 가장 큰 특징은 목표 농도 조절 주입 기능입니다. 마취시 꼭 필수 기능으로 약물의 농도 조절을 환자의 성별, 체중, 연령 등에 맞게 약물 목표 농도를 펌프에 입력하면 약물의 혈중 농도를 자동으로 유지하여 마취 상태가 유지됩니다. DI-6000V와 DI-6200V는 자가통증 조절 기능을 통해서 의사로부터 처방된 진통제를 환자 스스로 소량씩 투여가 가능합니다. 당사의 모든 인피전 펌프 신제품에는 중앙 감시 시스템을 적용하여 의료진이 환자에게 직접 가지 않아도 다수의 펌프 작동 상태 및 알람 등을 간호사실에서 한 번에 확인이 가능하여 의료진의 불필요한 시간을 절약할 수 있고 효과적인 관리가 가능하며 화면에 QR코드를 통해서 제품의 사용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사장님 자세한 제품 설명 감사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으로 소개해 드릴 제품은 수술기입니다. 수술기 제품은 김영창 부장님께서 해주실 텐데요. 부장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네. 당사의 전기 수술기는 1987년 국내 최초로 개발됐습니다. 현재는 전기 수술기의 자동 출력 제어, 자동 출력 정지 등 다양한 기능들을 탑재하고 최근 초음파 전기 수술기까지 국내 최초로 개발돼 다양한 목적과 수술에 사용되는 멀티 퍼포즈 에너지 플랫폼을 구현시켰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자세한 제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서디컬 팀장 김영창 부장입니다. 수술기는 모든 수술 시 조직 또는 혈관의 절개와 응고를 목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의료 장비입니다. 메디톰 D-4002는 전기 수술기로 고주파를 통해 외과뿐만 아니라 내과, 비뇨기과, 이비뇨기과, 산부인과, 안과 등에서 환자를 치료 혹은 수술 시 사용합니다. 메디톰 D-400은 초음파 전기 수술기로서 당사의 에너지 디바이스의 제너레이터에 해당되며 현재 초음파 에너지 디바이스인 메디소닉 D-U 시리즈와 함께 사용이 가능하며 내년에 출시될 전기 베슬 실러인 메디폴라 D-B 시리즈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제품의 특장점 궁금한데요. 안내 부탁드릴게요. 네, 특장점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전기 수술기 D-400입니다. 7인치 터치 컬러 스크린이 적용된 프리미엄 전기 수술기입니다. 환자의 안전성을 고려해 조직의 저항값을 인지하여 일정한 출력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출력이 제어되고 정지가 되는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또한 절개, 지열 등 10가지의 다양한 모드를 통해 특정한 수술에 맞게 사용자가 모드를 선택할 수 있으며 모노폴라, 바임폴라, 전극, 패드 등 다양한 전용 악세사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DUV-100 또한 7인치 터치 스크린이 적용되었으며 외과 수술 시 사용하는 초음파 에너지 디바이스 전기 에너지 디바이스 그리고 바이폴라 기능을 모두 사용할 수 있는 올인원 전기 초음파 수술기입니다. 기존에는 각각의 디바이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각각의 제너레이터들을 사용해야 했지만 DUV-100은 해당 디바이스를 모두 하나의 제너레이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이네이시드 실 모드를 통해서 5에서 7mm의 두꺼운 혈관에 지열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초음파 에너지 디바이스입니다. 초음파 에너지 디바이스는 여러 대학병원 교수님들의 자문을 바탕으로 개발된 제품입니다. 2018년도에는 국내외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이듬해 대한외과학회에서 공식적으로 처음 선보이게 됐는데요. 2020년도에는 말레이시아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수출이 시작되었고요. 국내는 여러 대학병원에서 데모를 통해 판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전 임상시험과 세 차례의 임상연구를 통해 제품의 유효성을 입증했습니다. 그렇다면 부장님 자세한 제품 설명 부탁드립니다. 외과용 초음파 에너지 디바이스인 메디소닉 DU 시리즈는 개복술 및 복관경 수술, 로봇 시술 시 혈관과 조직의 절개 및 응고를 목적으로 사용합니다. 네 종류의 서로 다른 길이에 따라 사용자가 선택하여 다양한 수술에 적용할 수 있으며 특히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비뇨기과 수술 등에 주로 사용됩니다. 국내 최초로 개발된 제품이며 세계의 국내 특허와 다수의 디자인 등이 등록되었으며 해외에도 특허 출현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제품의 특장점이 궁금한데요. 네 특장점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너지 디바이스 DU 시리즈입니다. 일체형 트랜스두서로 트랜스두서의 재사용을 위한 멸균 과정과 조립하는 시간이 불필요하여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트랜스두서의 별도 구매가 불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휠의 360도 회전으로 수술 중 휠의 회전함에 따라 줄 꼬임 현상이 개선되어 줄을 풀기 위한 불필요한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경량 소재로 330g의 가벼운 무게로 장시간 수술 시 사용자의 손목 피로도를 최소화시킵니다. 종류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한 개의 출력 버튼인 1시리즈와 두 개의 출력 버튼인 3시리즈가 있습니다. 3시리즈는 네 개의 출력 모드인 하이, 미드, 로우, 이네시드 실 모드 중에서 두 개의 모드를 선택하여 사용자가 선호하거나 수술 상황에 맞는 출력 모드를 사용하여 조직과 혈관의 절개와 응고를 가능케 합니다. 또한 갑상선 절제술에서 주로 많이 사용되는 오픈 수술용 가위 타입의 메디소닉 DUO 시리즈도 올해 출시 예정입니다. 네 부장님 자세한 제품 설명 감사드립니다. 대화기기는 유럽시 인증뿐 아니라 브라질, 멕시코, 중국, 카자스탄, 인도네시아 등 20여 개국 이상의 국가별 의료기기 인증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대화기기 비전은 세계 100도 100대 의료기기 제조사가 되는 것입니다. 1979년 대화기기 주식회사를 설립하고 국내 시장을 개척했습니다. 2009년에는 기업 부설 연구소 설립과 글로벌 비즈니스로 확대했습니다. 앞으로 2029년에는 글로벌 리더로 도약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대화기기 주식회사를 만나봤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MC 박세인이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